여러분, 내친김에 관절을 보호하는 거 있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허겁지겁 이리띠리 아픔만 보고 뛰니까 잘 몰랐는데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좀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몸이라는 거가 진짜 정교한 것 같아요. 그런 정교한 것을 다 이제 의과대학 담임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그런 장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껴 써야겠다는 거죠. 아껴서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가 드는데 이번에 이제 안세영 선수권을 보면서 이 안세영 선수 보면서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저렇게 뛰고 속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절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심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보시게 되면은 배드민턴을 오래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반월상 연골 파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 질환이 발견되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각종 운동경기는 반드시 고질병을 가져옵니다. 많이 쓰니까 그 부위를. 저는 골프 때문에 또 고생을 하는 태영선 관절님이 굉장히 심한 분을 봤거든요. 많이 쓰니까.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절에 무릎관절 같은 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줄 거라고요.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다음 마라톤 나이가 들어서 마라톤 뛰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껴 써야 돼요. 조심스럽게. 너무 안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 위험에 대해서는 절대로 금해야 될 생활습관이나 행동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의사의 지식이지만 생활에 인해 지식인 거죠. 새벽에 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좀 과감한 주장이신데 어두울 때 위험에 노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배드민턴 금지입니다. 반울판 파일이 생깁니다. 퇴양성 관절념의 발생 시기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서 줄넘기 금지입니다. 연골 자체의 체중으로 망치를 못 박는 계기입니다. 절대로 금지입니다. 관절은 진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배구,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들 다 골뱅 드는 겁니다. 골뱅.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게. 직업병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쓰면 여러분 타격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배드민턴을 오래 하면 반드시 반울상 연골 파일이 옵니다. 줄넘기를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릎 연골이 맞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이 상처는 퇴양성 관절염으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1년만 자주 하면 젊은 나이에도 퇴양성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입니다. 줄넘기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는 운동입니다. 하지 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릎에 과체중을 싣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등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날에는 등산을 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등산도 좀 피해야 될 운동이거든요. 평지를 걷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질문을 AI한테 던져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산 마라톤 같은 운동을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마라톤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강도와 빈도를 조절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다. 등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문제가 하면 내려갈 때 계속 무릎에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체중 관리해야 되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도 괜찮을 것 같고 자전거는 또 외부 타면 또 리스크가 많으니까 실내 자전거나 이런 건 괜찮겠죠. 근육 강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집니다. 적절한 또 운동은 필요하겠죠. 근육을 축적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런데 근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근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다리 같은 데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귀한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죠. 여기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이런 부분을 아마 전문하신 분이 정시원 교수 같은 분이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노년 내과 담당하시네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분이 스쿼트, 플랭크, 런지, 계단 오르기 대부분 잘 바른 방법을 하게 되면 관절에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운동이죠. 스쿼트 같은 운동도 실내에서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히 하체를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계단 오르기와 스쿼트, 플랭크, 런지 같은 근육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걷는 것만 가지고는 100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약간의 임계치를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걷기라는 것은 기분에도 좋고 임계치를 넘기는 것은 아닌 거니까. 20대, 30대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7대3 비율로, 60대, 70대는 3대7 비율로 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코와 하체 근력 운동을 하루 10분씩 꾸준히 일련하면 근력이 20% 늘어납니다. 몸이 대단히 유연하죠. 여러분 몸이 참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거 하겠어 이렇게 하지만 스쿼트 같은 운동만 여러분들 꾸준히 하루에 한 10분씩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게 되면 본인도 몰라할 정도로 몸이 근육이 강해지죠.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야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당뇨하다 보니까 근육을 유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에 관해서 두 개의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오늘 의료 사태에 대한 부분을 한 세 주제 나누어가지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아주 몇 대학을 빼고는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양의학 기초를 다 마련했죠. 그 내용들이 다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미국의 여러분들 시골에 작은 교회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이걸 보면 알게 됩니다. 원주중앙교회, 수원중앙교회, 무슨 이런 교회들 전부 다 뭡니까 건축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부분 다 미국의 교인들이 된 겁니다.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주들이 되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여행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후기도 간단하게 올려주시고 사찰님 말씀하는 것처럼 힘을 쓰지 않으면 건축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